히히 우물을 렉드 갑니다 맛없어 아리케이드 떴냐 에반드 에반드 owned 월날 정도면 고대 최고급이부리는 아니 제발 그만 좀봐줘 조치당 아이 씨 게임 좀 잘하네 노예쌍이 쇠가 이건 대학살 페루세우스 광폭화 아 짐승이 아 이거 엘리트가 알만한데 예스 자고할까 자고하자 엘리트보다 일반 부위도 세다고 노예쌍인 슬라임 만나기 예스 허저브라가 불림반나기 뭐? 검 신이 와나벨 아님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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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로 개쓰레기가 돼 뭐? 검 왜 뭐 검 계약해 싹 무적 발굴 전장 강호하고 삽질하는 거 알만할지도 으잇 개미 때린겜 다른 생활을 하는 쥐는 권전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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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공명 쓰레기 게임 쓰레기 게임 아무튼 쓰레기 아무튼 쓰레기 쓰레기 게임 그 말은 웃기지만 그 말을 부를 때는 벌마야 아 되게 옛날 유머 같다 광폭화 연사화형 연사나 광복화 좋아보이는데 해봐 형 하나 하자 X2인데 인공지능의 성적이 낮은 이유는 AI다 에이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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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깨구리 불개굴개 안돼 꿈 왜 안돼 왜 안돼 아 아 아 아 아 아 얼눈 얼 재물 아 뭐고 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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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땡이 컷 쓰레기 아니, 저거 때릴 확률 20%잖아. 기생충 확률 2배나 되네. 어쩔 수 없지. 뚱땡 컷. 무적. 무적. 중괄무적. 아잇. 도괄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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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draw 내꼬로오오미 에라잉 겜길고 게임길고 게임 길어져서 그렇지 성능은 좋기는 그 패턴 서순 진화전함 파괴 진화 시켜줘 아구 아구 진화전함 파괴 진화타임 진화 엉덩이 역사 us sucks bonds 난 난 난 난 루 비늘 아 형과 저가네 파이어브라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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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오..검 야호! 사랑이다 순에코 나머지 세개가 별로긴 해 역시 수레야 역시 수레야 뭐고? 뭐고? 야 개구리 질 미쳤다 뭔데 애들이 화가 많이 났네 애들이 화가 많이 났네 악형 악형 사신 파리 무감 갈 길이 멀다 먼 길을 가야해 먼 길을 가야해 가야함 지난번에 스펀하러 정리 도착 스펀하러 정리 스펀하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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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등수 올듯 상점 주인색 하품하고 있는 아이고 골칫거리 이에 파랑 늦게 뜨면 진짜 안타깝네 아이고 이걸 왜 따로 줘요 다네 꼰대 담비꼬 파리오즈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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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타툼 마염장벽 점프 아깝네 작은 상자 없나 카드 찾아보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자 합질보다 둘 다하자 그러면 와우 뭐? 부적이니까 상관없네 아이씨 대단하다 진짜 와 대단하네요 와 대단하네요 부적이니까 아리다 약점 분석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3 2 1 몽디 아 충격팔걸 징끈 감시병 감시병 백 쌍기억 백 백 손 가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타락을 빨리 뽑는 것이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 이렇게 해안 턴 열심히 있는데 달팽이가 또 피하겠지? 그제틀 랜덤 패턴 서턴에 안 때리면 쓰레기 게임임 퓨우 오티죠? 퓨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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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해 도루 먼저 잡아야 되는데 대칸 먼저 때리고 대카 먼저 잡아야 되는데 도루 먼저 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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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까까야 털날린다 아잇 아이언클레드특 득작의 상처는? 아 크레스치다 아이언클레드특 병뿔 뭐야 병클로스라인? 병뿔 앗 향로 철힘이 날까 화장이 날까 피해여 병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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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병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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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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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해서 큰일 날뻔했네. 큰일 난 건 심장이었고. 클로스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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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샵 7개. 1, 2, 3, 4, 5, 6, 7. 향록 뽑았으니까 인정. 굿.